이달 안에 감찰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예? 그때 딱 한 번 받은 거 아니야? 말일까지 상환 안 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? 형사한테 보이스피싱질해 엄마 나 형사야 엄마 범임 잔이라고 시험생 누구 같잖아 아이고 고마워요 막 어디서 가방 어디서 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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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망고 내 망고 돈도 없고 여권 다 잃어버리고 저도 당찬이 있어 너는 필리핀을 건강화하는 관광객일 뿐이지 아 지가 할인을 저질렀지야 너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가 맞아요 그냥 작전에 말려둔 거라니까요 자 슬슬 시작하자고 어디로요? 어디로 가냐니까요 너는 희망적인 얘기를 좀 뭐냐? 너 필리핀 쏠 줄은 아는게? 나 형사야 엄마 답은 완전히 현장에 민경 FBI인 줄 야 너 어떻게 된 게 중력이 난리났어 너 실수하는 거야? 자 패천경찰서 강력계 동병 병장이요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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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